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잘하는 게 뭔지 쭉쭉쭉 적어보시고요. 제가 좀 이따 뒤에 어떻게 정리지 알려드릴게요. 좋아하는 일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데 충분히 빠져서 그 일을 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. 지금 32개 자격증 잘하신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좀 더 본인이 마음의 감염이 있고 좀 더 앞으로 더 계속 발전시킨 거 있잖아요. 진료가 좀 많이 준비가 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.